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과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제목입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님께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이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에게 누가 보내주셨는데 글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재수감의 의미는 지난 8.15 반정부 집회에 놀란 눈앞의 13대회, 10월 3일 대회를 봉쇄하고 기독교의 분열과 탄악, 낮은 단계 연방제를 재추진하려는 의도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1민족, 1국가, 2정부에 기인한 통일 방안으로 2000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공유한 통합 통일 방식이다. 비록 8.15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차명진 전 의원, 신의식 대표, 이봉규 박사, 주옥순 대표 등과 마찬가지로 전광훈 목사도 코로나19의 양성으로 판정되어 병원에 격리되었고 신속을 목사는 격리되자 의문사가 되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검찰의 재수감 신청에 대해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보석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재구속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구속된 것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수 국민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온 자유우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전 목사를 반대하는 교계 세력을 이용하여 기독교의 분열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 목사를 구속시킨 주된 이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요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 마찬가지로 이번 재구속 8.15 반 문재인 집회의 연사로 참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 4.15 총선 이전에 자유한국당 등을 지원해달라고 연설한 것이나 자신의 재판에서 보석 중임에도 8.15 광복 문재인 하야 국민 집회를 주도하고 싶었을까? 지금은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이 지지부진했고 지도자가 부재하여 자유우파의 구심점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마이크를 잡았고 8.15 집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보다는 정권 목적에 이용한다고 보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1117명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62명이라는 숫자가 이해될 수 없는 숫자인 것은 모든 교회는 질본의 방역수칙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 뛰어안기 등에 철저했고 수시로 자체적인 교회 방역을 하고 있기에 교회가 코로나19를 생산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정권 일부 교파에서 그에 대해 이단 문제를 운운하고 있으나 이단의 문제는 어느 한 교파에서 정치적으로 이단 시비가 지향되어야 하며 성경적 입장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명백한 이단도 존재해 왔지만 주로 보금적인 관점보다는 교단별 교권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정제되어 왔던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신학사상의 기준은 다름 아닌 성서관, 신관, 기독관, 성령관, 인간관, 구원관, 교회관, 그리고 종말관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목사들의 영성훈련을 보금적으로 추진해온 그에게 이단 누명은 옳지 않다. 이제 사랑제일교회 단임 목사이자 전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는 대중연설에서 다소 실수는 있었지만 그의 설교는 영적으로 깊은 영감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임은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힘으로 당명이 변경된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첫째는 예배가 유지되기 위해 둘째,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보존하며 셋째, 예수한국 보금통일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자유파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한 이 시대의 선지자다. 전광훈 목사에게 비난할 것이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현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의 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전국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자유우파의 국민들을 안심시킬 대안을 제1야당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전광훈은 제1야당이 하지 못하는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진정한 영웅이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아, 참 이 메시지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 참 좋겠다. 글로만 돌아다니는 것보다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수감 중에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광장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은 그 진정성을 알고 있고 또 그 진정성에 매료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하기를 마음먹은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